충남 농어민수당이 29일 본격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충남 농어민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14만 4천 가구에 45만 원씩 지급합니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1만 3,900여 농가로 가장 많고, 당진 1만 3,200여 농가, 부여 1만 2,500여 순입니다. 소유 예산은 742억 5천만 원으로 당초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달로 6개월 앞당겨졌습니다. 1차 지급은 부여를 제외하고 모두 오는 7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신규농가와 임허가 등은 11월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